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지금 카메라 후레쉬 상태가 좀... 많이 안좋은데... 이해하세요? 급하게... 아... 방송하는거라...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3개에서 7대로 손꼽히고... 어머... 길이 어디지? 헷갈려 붙나요? 잠깐! 그러시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흉가하면은 어디입니까? 늘 궁금해 하시던... 권지암... 권지암... 또치 혼자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 권지암을 혼자 왔어요 근데... 길이... 아... 이 길인가? 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 고정이 안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긴가? 길? 진짜... 내가 늘상 말한게... 권지암이... 와메... 그... 관광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혼자 들어온게... 개... 개... 무섭다... 진짜로... 개... 겁나게 무서워... 와... 완전히 산속에... 예전하고 똑같네... 와... 지렴다... 지렴다... 이 꼬리 개썩을놈새끼... 지가 올 것이지... 개새끼 완전히... 5일 근무제... 공무원 맞... 하니까... 소리... 뭔 소리야? 와... 잠깐만... 들으신 분? 와... 저기 뭐 있다... 드디어 왔다... 방금 전에 뭐... 시익... 소리 뭐냐... 와... 나 물도 안갖고 왔네... 여기도 뭐 있네... 근데 여기는 뭐... 몰랐는데... 여기도 밀때가 뭐가 있었었네... 뭔 소리냐... 소리들린 사람... 정신 병원이라... 철조망이 닫혀져 있네... 와... 와... 삼각대 이거 신경쓰려... 소리 집중해 봐 소리 집중해 봐 소리 집중해 봐 소리 집중해 봐 와 나 긴장된다 물도 안갖고 와봤다 계속이상 푸찍푸찍 무슨 소리야? 담배알아만 피우고 담배알아만 피우고 그 때 이렇게 돼 있었나? 뭔 소리냐? 나이탕 안갖고 온거 아니지 담배알아만 피워야돼 밑에 누구 있냐? 이렇게 긴장.. 와.. 물소린가? 긴장 됐을때는 담배가 최고지 자 이건 녹화라 추천하는 말도 못하고 비행풍 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완전히 생 혼자 생 혼자 생 혼자 그나마 그래도 채팅창이 올라가면 그래도 시청자들 같이 있는 느낌이라 족가이라도 두루무산디 이건 아니다 그냥 나 혼자 진짜 이거 아예 들어가는거라 개 지리없는다 개 지리없어 곤지암 정신병원 드디어 녹화 영상을 남기는구나 앞전에도 왔는데 너 영상을 못 남겼어 몸물기여 누구 하나 있나? 헉 뭐지? 누구 신나? 정말 욕스럽다 진짜 근데 드디어 들어간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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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와.. 카메라가 좀 어제도 좀 참새 급하게 안가라 드디어 곤지암 내부가 공개된다 드디어 공개가 된다 드디어 공개가 된다 곤지암 곤지암 정신병원 뭔 소리여? 시발 와... 시발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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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림 개척동 그림 진짜 살지고 있어 누가 살아 이 미친놈아 노숙사도 못 들어오겠다 여기는 이거는.. 지금 보면 농구선수야.. 왜 천장에다 한번 지로를 내놨냐.. 아쉬움이 안 남게.. 코코단아.. 어휴.. 슈발.. 슈발 슈발.. 슈발.. 들어가지마.. 들어가기만 해.. 들어가야된다.. 존나 물.. 오마이갓.. 뜯! 사인페이지였어.. 또 잡아! 시부를.. 존나게 깃다.. 우와.. 이거는 앉아.. 또 지나 혼자.. 또 지나 혼자.. 나 혼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백화점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다 못 들어오고.. 다 돌아갔어.. 와.. 치아다 야.. 우와..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내려갈 수가 있겠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무 웃었다.. 너무 웃었다.. 핸드폰 수신 0.. 나 전화도 안돼요.. 서비스 제한구역.. 서비스.. 제한구역 뭐야.. 제한구역 서비스.. 수신도 안돼.. 저거다닌다.. 여기는.. 뭔일 날 보면은.. 저 또.. 난 뒤지는거야 진짜.. 나는 뒤지는거야.. 난 뒤지는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 방송.. 또지아 마이콜.. 와 담번도 계속 얘기해.. 와.. 나 마스크도 안 썼네.. 마스크 갖고 온다 했는데.. 왜 누구신지? 사모탈로다야.. 사모탈로.. 사모탈로.. 뭐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가.. 어쨌는가..? 와.. 지금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울음소리 뭐냐..? 들린사랑.. 울음소리.. 울음소리 뒤에 뜨끗고 움직이는 소리는 뭐냐..? 방금 또 들렸다.. 누구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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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지나간거에요..? 뭐냐..? 담번도.. 방금.. 방금.. 방금... 아.. 뜨거운 소리.. 뭐야..! 방금 지나간거.. 뭐야..? 공짜미 젓밥이라고..? 주임버가 이긴다.. 주임버가 이긴다.. 백화태 쪽에 돌아다닌다.. 개쩍린다.. 진짜로.. 여기야.. 나 지금 공짜미나 소리.. 깜짝이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뭐야..? 뭐야.. 어디 간 거야? 뒤에 누구야..? 저 삘건 어디 갔어..? 분명히 있던 곳이야.. 뭐야.. 자국이 있잖아! 자국 분명히 있었잖아.. 앞쪽엔.. 우와.. 와.. 멀었다.. 나 너무 무섭다 근데.. 와.. 나 대신에 나가고 싶네.. 아.. 여기가 나가.. 으악! 오.. 깜짝이야.. 미쳤다.. 여기로 한다고.. 여기로 미쳤어.. 혼자 오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 어떡하지.. CG THANK YOU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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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다니자 따라다니지 마라 보입니까? 서비스.. 뭐야? 뭐야? 안 터져.. 안 터져.. 20년도 넘어 탔던데.. 20년도 넘어 타던데.. 일하고 있던 것이 20년도 넘어 타던데.. 나 아까 지아는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미련이 안 남으려면 갔다 와야된데.. 미련이 안 남으려면 갔다 와야돼 누군가 있어.. 식당인가.. 여기? 어디에.. 빼드림 하지 마라.. 방금 문에서 한번 드르륵 방금 드드드득 소리는 진짜 뭔지 모르겄네 방금 드드드득 소리는 뭔지 모르겠어 가보자 2층 바로 여기 계단이었어 바로 2층 계단 배드리 바지 말라고 이놈 시켜요 진짜 무섭다 진짜로 미쳤다 여기로 혼자 오고.. 여기로 혼자 오고.. 몇 층짜리야 이거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몇 층짜리야.. 진짜.. 또 있어.. 뭐였놈이야 팔자국 존나게 많냐 신발자랑하냐 뭐야 진짜 근데.. 와.. 진짜 질이 없는다 누구 있어? 저거 뭐여? 저거 뭐여? 가보자 저거 뭐여? 와 뭐야?! 저거 뭐여? 아니 일단 방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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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또 떠나온다.. 와 뭐여? 방금.. 바로 앞에다가 뒤로 간거 뭐여? 와 무서워.. 못 가졌다 와.. 진짜 무서워요 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여기를 가자갖고 나 진짜.. 하나만 얘기하자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 하나만 물어보자 남자냐? 여자냐? 하나만 물어보자 뭐야 움직인다.. 저거 저거.. 이거 봐봐 와.. 뭐야 들어갑다? 들어가버렸어 방금 봤죠? 움직인다.. 저거 저거.. 와.. 뭐야 들어가버렸어 들어가버렸어 방금 봤죠? 봤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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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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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까지 그대로 있네.. 여기.. 어디로 갔어..? 너 뒤에 그대로 있지? 너 뒤에 그대로 있지? 뭐야..? 뭐.. 이쪽으로 움직였다.. 건물 밖으로 돌아다녀.. 건물 밖으로 돌아다녀.. 건물 밖으로 돌아다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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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밖으로 돌아다녀.. 저기.. 건물 밖으로 돌아다녀.. 뭐야..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백화점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안가고 와서.. 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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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ly 자세히.. 뭐냐.. 방금.. 끌고 가는 소리가 뭐냐..? 끌고 가는 소리가 뭐냐 방금.. candlestar 고거가 많이 서 있어요 이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건가? 잠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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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가 나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뭔 소리 들린 사람.. 뭔 소리야.. 한증이 또 있어.. 한증이 또 있어.. 나 소름돋아.. 미쳐버리겠다.. 뭐가 쓱쓱 끌고 가는 소리가 자꾸 난다.. 뭔 소리야 또.. 뭔 소리야.. 지금 나는 소리가 뭐야.. 미쳐버리겠다.. 잡소리가 자꾸 나..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려 구성이 조금 있어야지.. 멍iss땅이.. 멍iss땅이.. 와.. 이게 진짜.. 담안들리는건지.. 소리가 멈췄된다.. 흔들까봐.. 들린사람? 소리가 멈췄된다.. 소리가 멈췄된다.. 소리가 멈췄된다.. 소리가 멈췄된다.. 소리가 멈췄된다.. 소리가 멈췄된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만 못먹을게요 이게 녹화가 잘 되는가? 어쩐가..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와..이거를.. 잠깐 확인만 한건데 녹음이 안되면 X 되는거잖아 또 우리 주작충들 영상 꺼놓고 주작교나게 차 낳았겠다 하나도 안했다 빨리 나오고 싶어 죽겠다 와! 뭐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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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igious 이구 다.. 이거 그냥 무사한길 쓰지 게 진짜 내가 방송하는 것 같은데 분명ement 이 채팅자가 지금 난리났을거예요 방송 내려지면 채팅자가가 올라오면 나가도 Radiels 아 이게 진짜 눈이 익었다던거예요 숙자 정리해? 숙자 정리해? 어디야? 또 들린다 머리를 끌고 가는 소리가 뭐지? 한 번씩 슥슥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려 203호 내가 좋아하는 숫자 203호 저 또 한 것도 없다 203호 방 잡고 대기 안 하는 와따 뭐냐 이거? 쎄면장 쎄면장 씻고 씻고 집안이 그대로 다 있네 피자로랑 드럼통 안에다 이거리 넣어서 진짜 24시간 때 존나게 뵙겨보고 싶다 때 존나게 뵙겨보고 싶어 잠깐만 휴대폰 봐보자 휴대폰 제한구역 서비스 아직 터지도 않네 터지도 않네 여기 뭔 일 나불면 전화도 못한다 미쳤다 진짜 이거리는 현재 생방중이에요 혼자 저는 여기를 녹화를 뜨기 위해서 예전 우리가 방송은 왔지만 여기로 한 번 왔는데 녹화가 없어요 녹화영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녹화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저 혼자 왔어요 여기를 곤지양 정신병원 이거리 진짜 정신 좀 챙겨라 미쳐먹었다 존나게 무섭다 진짜 여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남자 소리가.. 이거 뭐야? 남자 소리 같은거는 뭣이야? 와.. 존나게 넓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자 레전드 하나만 나와라 레전드 하나만 나와라 제발.. 레전드 하나만 나와 지대로 제일 센걸로 레전드 하나만 나와라 내가 방금 좋은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있죠 여기서 분명히 검정색 대골통을 한 번 봤는데 빛 조여버리니까 사라져버네 빛 조여버리니까 사라져버라 개 유물단대 뭐냐 이거? 88라이토? 뭐야? 5연타형 누군 지금 다들 헤어져서 다 각자 다뤄.. 새삼이는 살아서 다.. 가정 이루고 잘 살잖아 영원할 것처럼 여기 하고 하트 뿌리고 뭐하고 지금 응 헤어졌어 와..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네.. 재그룹 멘먹어서 다.. 비타민 유아단대 달력이.. 몇 년도 달력이요? 유물 달력 아니요? 연도는 오는데 연도는 없어 여긴 뭐가 안되나? 신발이다 소주도 깨져있다 여기는 뭐가 안되나? 여기 뭐가 안되나? 냉장고 아까 거기잖아 ㅅㅂ 경배놈들이 써놨으면 빌금 글씨로 머니 써는 사람 졸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줘야돼 연기 조금만 내자 막판 지하실도 있다 진짜 지하실에 어떻게 들어갈까? 어디서 갔지? cheeo 여기는 뭔데 이렇게 많냐? 여기는 뭔데 이렇게 많네?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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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이런 데를 쳐오고.. 와.. 존나 긴장돼.. 이럴때는 담배가 왔다 이렇게.. 이럴때는 담배가 왔다요 김밥 한줄만 핍시다 이상한게 담배.. 사람이 긴장하고 초조하고 무서우면은.. 담배핀 사람들은 할거에요 오지게 담배 땡긴다 오지게 담배 땡겨요 3층 올라가 보자 이것만이.. 진짜 이.. 곤지암은 다 알잖아요 곤지암은 다 알아 산속에 있다는거.. 너희들.. 그림.. 젖도 못그리네 너희들.. 아빠가 또 뺑기 갖고 와서 다 칠해놨네 아빠한테 혼난다 와 뭐야 3층이 오고 2층이 끝나고 여기는 옥상 같은디요? 저거?! 저거는 뭐야? 저 앞쪽에서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왜 있냐?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가야 되잖아 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따 왜 또 있냐 가야 된디 이 정도 찍었으면 정말 충분히 다 찍었다 우와 그냥 할말도 없다 그냥 추천 한번만 눌러주세요 할말도 없다 그냥 녹화영상에다가 지금 먼지거리 한 줄 물었다 예 추천 한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2만개 되면 출발할게요 개띠깔나게 크네 개띠깔나게 커 장실이 장실이 저쪽에 비하면 여기 있는게 좀 더 깨끗하고.. 침대 침대 여기가 더 깨끗하네 어머 깜짝이야 뭐 지나간거 같은데.. 뭐 지나간거 같은데.. 뭐 지나간거 같은데.. 또 지나간거 아니지.. 또 지나간거 아니지.. 또 지나간거 아니지.. 또 지나간거 아니지.. 침대.. 매트리스.. 매트리스 안에다.. 넌 안에다.. 매트리스.. come out 뭐야.. 여기는 뭐지... 어.. 아.. 이거 뭐야.. 오.. 여긴 뭐야..? 한 곳 다행이네 올라가보자 옥상? 옥상 열어라 제발 오 나이스 좋아요 와 진짜.. 날 바라졌나 개발탈 와 다행이다 존나 다행이다 길이 내려가서 이 아래층은 안봤잖아요 이 아래층 가서 한 번 봅시다 뭐 있는가? 저기도 뭐가 하나 있네 가야돼 그죠? 출전 2만개 되면 갈게 저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 저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 내가 왔던 곳이 같은데.. 맞네.. 저기로 가보자.. 와 진짜 미쳐.. 드디어 정신병원 정복이다.. 영상이 다 남았다.. 우와 무선 조금만 더 올라가자.. 미쳤다.. 지금 몇시지.. 지금 몇시지.. 와.. 지금 시각.. 3시 12분.. 여기 나온게 핸드폰 터진다.. 여기서는 핸드폰 터지네.. 여기선 핸드폰 터지네.. 위로는 뭐 있지..? 한 번만 찍자 제대로.. 한 번만 담자 영상.. 산속에 있는 곤지아.. 또치아 마이콜.. 드디어 영상에 다 맞고.. 드디어.. 남겨놨다.. 공보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래.. 모델.. 진정한 소리가.. 뭔소리야.. 근데 자꾸.. 철로 막혀있네.. 남자 소리가.. 남자 소리가 뭐냐.. 담자소리 뭐야? 담자소리 뭐야 진짜? 그림 엄청 잘 그렸네 20년도 넘은 거.. 아 맞다! 여기서 멍꺼면 안되구나 성님들 죄송합니다 지하 가기로 했잖아 지하실 지하실.. 미쳐버리겠네.. 도른 줄 알았더만.. 미쳐버리겠네.. 못 가야되네.. 마지막 메인.. 지하실 갈게요 가치면 거기네.. 맞죠? 뭔 소리야? 풀밤는 소리? 내 뒤에 귀신 따라오기만 해봐라 진짜 아이씨.. 아까 저거 배터리 크기 잖아요 맞잖아 데려갈게요 지하실 갑시다 자 추천 여러분들 생발무직이 그대로 추천 만개까지만 갑시다 클라스 있잖아 만개까지만 갑시다 만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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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까 어디였지? 지하실이.. 지하실이 어디였지? 좀 더 갔던가? 좀 더 갔던가? 좀 더 갔던가? 몸에.. 별거 없다고? 나처럼 혼자 와봤냐? 걔 무더기로 왔으면서? 지하실 가자.. 자 추천 자 여러분들 9999개 남았네요 아까 만개 달라 했잖아 한 명 눌러졌네 9999개 되면 들어갈게요 한 개 눌러졌어 여기 한 명 누가 더 눌러졌네 오메 여기였던가? 계단? 여기다 진짜 빨락빨락해서.. 어떻게 들어갈까? 저걸 어떻게 들어갈까? 저걸 어떻게 들어갈까? 저걸 어떻게 들어갈까? 아.. 뭐하는 소리야? 철조망이 다 있다 방금 뭔소리냐? 여기 들어온게는 왜그러냐? 뭔소리냐? 여기 들어온게는 왜그러냐? 톡방인가? 톡방같은곳 같아 톡방이 없어졌어 아닌가? 퍽툴렀는데 톡방이 없어졌어 엄청 졸린다 엄청 졸린다 진짜 여기는 뭔지 진짜로 나오는길인데 여기 뭐지? 하나 또 있냐? 무서워 죽었구만 하나 또 있어 진짜 미쳐놔 여기가 그냥 책갈은 그건데 들어가면 화나네 저거는 빠지면 뒤진다 이거 빠지면 뒤진다 진짜 이거 예전에 충기려고해서 이런 엉덩이에 빠져서 죽었잖아 뉴스에도 나오고 빠지면 뒤진다 바닥 잘 비쳐야되겠다 바닥 잘 비쳐야되겠어 저런것이 갑자기 또 있어올수있으니까 바닥 잘 비쳐야되 됐다 나가자 aser 여긴 어떻게 가야돼지? 여기도 아까 밑에 진짜로 눈이 잠겨있는거 아니야 하필은 다 잠겨있네 철조망으로 다 잠겨져있어 자 여러분들 한 시간 좀 한 시간 가량의 녹화를 떴는데 곤지암 드디어 영상에 남겼네요 여러분들 항상 늘 열심히 하는 또마가 되겠습니다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까지